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더 맘불면 다 자꾸 맘불뜨려 그,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맞지, 그랬지 주인아 씨가 우리 둘 보고 같이 살라고 막 등 떠밀어서 맞지, 그랬지 야, 우리 맥주 한 잔이나 하자, 응? 오! 야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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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괜찮아, 빨면 되지 그래, 내가 집 와서 이거 잘 빨아줄게 나 물 좀 가지고 올게 어, 어 야, 오직, 오직 괜찮더라 나 원래 게임 잘 안 하는데, 재밌던데? 와, 진짜 대박이었지 응, 야, 생각보다 잘 돼 무슨 얘기죠? 형, 근데 천우가 맞아? 채커딩 살아있던데? 아, 진짜? 야, 나 완전 긴장했잖아 잠잠 익숙해지겠지? 형은 잘 할 거야 나 처음 치고 진짜 만족했어 기대 이상이었어 아, 아, 니가 리드를 잘해서 그렇지 그런 얘기 그만 좀 하지 난 다음 시야 오직 했어, 제빗 난 davon Look oppamoto 2의 말씀 어긴 laure 어디가 야야, 너 형, 형 바로 봐봐 오, 맨날 해, 너 봐봐 야, 무슨 소중해 야, 왜 놔야 너 for me 나 노래 부르고 싶은데 이런때만 부르고 나 불해, 나 불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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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너무해, 노래가 왔잖아 에헤이, 이 아가씨 이거 꽐라댔네 저 한 시간만 주세요 남자, 여자 세 명이서 한 시간 동안 조그만 방구석에서 뭐 하려고, 어? 아유, 아유, 이 형도 참 아유, 노래방에서 노래부러지 무슨 짓을 해 아니, 아가씨가 많이 취했길래 잘생겼다, 이제 아니, 토할까봐, 그렇지 아니, 댓글 한 시간만 주세요 댓글 잘 들어봐, 혹시나 나도 나도 몇 분 호우! 엽, 엽, 엽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쿵다리 샤바가 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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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뻑 너와 내 친구들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너와 내 친구들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날 피하는 것 같아 날 피하는 것 같아 너 아, 그만하라고 왜 애 잔다고, 지금 아, 왜 이래 하지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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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게 아니고 너네 맞지? 뭐가? 너네 남자들이잖아 어, 맞아 괜찮아? 아, 괜찮냐고 어, 그래 괜찮아 역시 너네 사귀는구나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야, 아니야 아니, 우린 아니, 아니야 나 진짜, 아니야, 진짜 야, 나도 아니야 아, 어떡해 남자 둘이 같이 살면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요런 데서도 그렇게 같이 눕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신성한 노래방에서 시커먼 남자 새끼들이 저걸 뭐 하는 거야? 아이, 애들끼리 눈 맞으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 예민하게 It's my turn 너의 그렇고 그런 거 맞지? 말해? 말해? 아, 말하라고 네 근데 마이크를 좀 떼고 야, 그리고 절대 아니야 오해야, 오해 그럼 그때 너네 집에서 같이 누워있던 거 그거 뭔데? 안 그래도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야, 난 진짜 여자가 좋아 뭐야? 뭐, 둘이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 절대 아니야, 절대 내 거 야, 그럼 윤이랑 어떻게 사귀냐? 내가 할 소리거든, 형 그러면 그렇지 어우, 야, 야, 야 다행이다 우리 셋 다 친구야 다행이다 아, 다행이다 응 아, 정말 다행이다 아, 너무 다행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는 가져왔네 아 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형, 근데 처음 한 거 맞아? 테크닉 살아있던데 점점 익숙해지겠지? 나 처음 치고 진짜 만족했어 이따 내가 빨아줄게 역시 너네 사귀는 거야 어? 어 그래 맞아 시발